자 일단 차이만 택이지 준비하고요 여러분들 비키 형님 미션 아니 근데 운명의 다리가 왜 쉬움에 있어? 어이가 없네 자 시작할게요 미션 2분 8초 6구입니다 아씨 배찜 야이 끙끙이 이 새끼야 아 호에이야 니가 못하는거야 오케이 손도만이 보쌈이라 해가지고 너무 너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호에 호에이야 너가 못하는거야 으하 어 흠 자 잘해볼까? 야 끌기가 흥분이 분명한 것 같애 어이 감통먹으면 짜증나게 됐네 따라가 따라가 잘해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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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 됐다 잘 먹고 갑니다 비키언님 또 짧아보이네 딱 맞구만 빨리 들어갔어 아 빡세네 2가지 벤나 만나셔서 감사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